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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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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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문가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자 시키면 다한다 여러분들이 잘 못할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딱 두 개만 오늘 전달해드리고 마칠게요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성공 또는 부의 첫 단계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경험 아니면 실력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구입하십시오 지도는 첫 번째 지도는 서울 경기 지도를 구입하세요 한 장으로 나온 거 이런 책으로 나온 거 말고요 책은 뭐 고양시 책 뭐 파주시 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라 그냥 한 장으로 한 만원 2만원 밖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코팅된 거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보면 지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구입하세요 이 지도가 이렇게 있죠 서울 경기니까 서울이 여기 있고 이거 뭐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여기가 어디죠 우리집 우리집 우리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남양주를 간다 오늘 임장을 간다 뭐 학원에서 가든 여러분 스스로 가든 간다고 칠게요 그럼 남양주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요 번지 네비로 찍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이 왔네 이러고 도착하죠 그래서 밥 먹고 또 와 그리고 네비 오늘 뛰고 가보세요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죠 내가 한 번 가는 길은 안 잊어먹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일단 네비에 모든 걸 다 의존하고 두 번째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고 새로 생기죠 내가 뻔히 아는 도로도 어느 순간 보면 네비가 일로 와라죠 가보면 5분 정도 빨라 거기가 자 어디를 다녀오든 내가 오늘 다녀온 걸 항상 이렇게 체크하세요 내가 어느 도로를 타갖고 어디 인터체인지로 빠져서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떻게 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를 보고 올 수도 있죠 남양주 하나 뭐 용인 하나 이렇게 보고 왔다 그럼 이렇게 와갖고 제2의 각선 도로를 타갖고 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대화로 빠져서 들고 왔다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세요 요즘에 이 셀러펀지는 그 보드마카로 그리면 바로 지워집니다 한 번 그리고 다음에 그릴 때 지우고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 네비 맞춰갖고 여러 번 정도 임장하시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서울 경기지도 모릅니다 10년이 아니고 평생 걸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아니다 평생을 해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오늘 무슨 고속도로 타고 무슨 인터체인지로 빠졌어요 몰라요 일단 전체적인 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디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띡띡띡띡 나와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 나와 근데 3기 신도시가 과천이래요 과천이 어디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천이 꽤 크거든요 왜 크냐 이 집이 들어올 도시는 지역은 얼마 안 커요 거기 큰 산이 하나 있죠 그것 때문에 꽤 커요 과천이 그러면 내가 과천을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 큰 판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스킬 정도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매지 갖고 가시죠 경매 정보지 그 물건 보러 갈 때는 경매지 뽑아 갖고 보통 가시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갖고 가지 마세요 경매지를 뽑아서 모든 기록은 그 경매지 하시는 겁니다 그 동네 시세 시세 평당 얼마 이 경매 시세 얼마 경매 평당가 얼마 이런 식으로 메모를 쭉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드리면 메모가 빽빽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메모를 하고 이거를 내가 가봤더니 나쁜 물건이다 내가 할 물건이 아니다 기타 등등 이유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녀온 물건은 무조건 철하십시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 철을 가지고 자주 못 다니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철을 해갖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세요 나누셨죠 그럼 이거 철을 하면 뭐가 좋으냐 제가 오늘 남양인조로 갔다 왔죠 지도 표시됐겠죠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지울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한 책자 지도 있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평당가를 다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얼마에 시세는 얼마 낙찰가는 얼마 자 이거 철한 거 내가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철만 해 놓지 마시고 뭐까지 해야 돼요? 몇 명 들어왔고 얼마에 낙찰될 때까지 끝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6개월 전에 갔던 여기가 6개월 후에 또 이런 비슷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지도 표시하고 가시겠죠 그러면 6개월 전에 있는 철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가보면 여기가 얼마라 그랬던데 내가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표기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와봤는 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표시를 하면 와봤는 건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저번에 저 블록이었지 가본 게 이 블록 왔었네 그리고 철을 피세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1억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은 똑같이 1억인지 아니면 2억인지 아니면 5천인지 이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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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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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문가가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20년 30년 전에 한 부동산 한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아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만은 나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나 부동산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자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지도 사서 다녀온 거 항상 그리세요 이건 임장뿐만 아니라 여행 뭐 볼일 봐더라도 내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판을 항상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매로써는 경매지를 갖고 가셨다면 그 경매지에 메모하고 철하시고 다음에 또 다닐 때 그걸 과거의 데이터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이 데이터가 없어도 난 이게 6개월 전에 얼마 저건 7개월 전에 얼마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자 길을 가다가 본 토지 매매합니다 이런 말 써있죠 전화하세요 현장에 갔는데 요 땅을 보러 왔어요 근데 옆에 본 토지 매매합니다 주인 즉 뭐 직 이런 거 써있는 적 보신 적 있을 거에요 아니면 무슨 공인중개사 이렇게 전화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항상 그 경매지에 그 옆에 땅이 얼마에 나왔다 기록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상가 임대문이 써있죠 내꺼가 저기있고 여기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화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가 얼마인지를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에 그 임대료가 똑같은지 달라졌는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의 시작이고 성공의 시작입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남들아는 경매 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남들아는 경매 해갖고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봐라 이겁니다 자 미래가치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지역에 가서 그 부동산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그 주변을 항상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변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이거 두 개만 판단하십시오 일단은 앞으로 변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자 저는 그 부동산학과 요즘엔 이런거 있죠 사회초년생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저 때는 없었어요 한 2년 3년 후가 되니까 부동산학과가 처음 생기기 시작해갖고 그런 졸업생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걔네들이 분양사무실도 가고 많이 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제 밑으로 들어올 때 속으로 내심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 쟤는 많이 공부하고 와서 좋겠다 두 번째 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관심도 경험 이런게 부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러웠던게 또 뭔지 아세요 누구는 돈이 한 5천만원 있어서 첫 물건부터 투자를 하면서 공부 공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갖고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못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뭘 시키면 자기가 판단해갖고 이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판단해갖고 하니까 나같이 개고생을 안 하더라구요 이것도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또 하나 부러운 거 이거 개인적인 건데 다른 애들은 다 동료들이 다 지 나이 또래인데 나는 내 바로 윗 나이가 50이야 내가 24살이었는데 회식을 하면 뭐 항상 내가 쫓아다니는 이상한 회식이 됐었던 거 이건 뺄게요 자 갑니다 관심도와 경험 그리고 돈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사회 경험이 있어갖고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 단편 중에 하나만 들어드리면 한 5천만 원 있어요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럼 50억짜리 봐요 보시는 분 없어요 한 명도 한 분 계시네요 돈이 없으면 경매를 하면 다 봐야지 5천만 원짜리도 보고 5억짜리도 보고 50억짜리도 봐야지 여러분들 5천만 원짜리랑 5억짜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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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짜리랑 또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라는 건 단순히 아파트가 50억짜리로 커지는게 아니고 이걸 투자하는 레벨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또 5억 해갖고 벌고 나서 또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여러분의 성장을 막습니다 거꾸로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한대로 많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100억짜리도 보고 천억짜리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금은 작다고 안 봐 또 여러분 경매는 5백만 원짜리도 나오죠 5백만 원짜리라고 쌓아서 안 보는게 아니라 보면 0.1평 이렇거든 그럼 맨날 이거 어디다 써 맨날 이러면서 안 봐 또 작으면 작다고 안 보고 크면 크다고 안 보고 여러분 입맛에 다 골라놓고 나면 결론은 또 돈 안 되는 거 고른 거에요 그런 예로 관심이 없었던 저와 관심이 있었던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크셔야 될 거고 사회경험이 많은 여러분과 사회경험이 없는 저 여러분이 더 크셔야 될 거고 돈이 없는 저와 돈이 많은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크셔야 됩니다 맞죠? 저는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번 저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너무 미미하기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 첫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예고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단계는 뭐였냐면 이제 멋있게 말하면 도전과 실패의 연속 이거였는데요 좀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남들 안하는 경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따라가는 거죠 4분기 지금 현재는 뭐냐 진정한 성공을 꿈꿉니다 남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정기를 찾았대요 전 안정기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정기? 지금 뭐 10년,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나갔던 회사들이 지금 10위권 안에 없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지금 없어진 회사들이 많습니까 없어지거나 하락한 회사들이 많습니까 그건 그게 하락할 수도 있고 다른 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안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아니다 앞으로 오류가 살겠구나 안정이라는 게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안정은 빼고요 성공을 꿈꾸다 이것만 좀 예고편을 좀 드리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남는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슬럼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 그만하고 딴 직업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어떤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블루오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무조건 500만원씩 남긴다 였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지금 썼던 방식과 똑같이 400만원 낫게 써야죠 원래 100만원 낫게 썼으니까 그러면 가만 보니까 재수가 좋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500, 500, 500, 500 마이너스 500 때도 난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입찰을 들어가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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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문이 안 따르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입찰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뭐야 어리석은 짓이에요 입찰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 하나 걸려라 이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향지원 간다 그럼 많게는 20개를 입찰해요 20개는 딱 20개라는 갯수는 뭐냐면 나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나눈 갯수에요 하나에 천만원짜리면 1억짜리잖아요 20개면 2억 들어가잖아요 맞죠? 제 전 재산이 2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난 잔금 낼 돈도 없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차피 떨어질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동네에 소문이 나요 야 저 젊은 놈이 돈이 많대 맨날 이만큼씩 입찰한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요? 입찰할때마다 10건 20건씩 입찰을 하니까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항상 가면 보증금 따다다닥 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소문을 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전단지 돌리는 그 아주머니들 있죠? 쟤 이상한 애야 쟤 맨날 최저가만 쓴다?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 무슨 아파트죠? 그거 시제 얼마에요? 네 그리고 입찰해요 그만큼 조사를 엉망으로 해요 왜? 어차피 난 이만큼 낫게 쓸 거니까 근데 요행을 바랬던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느끼죠 한 건도 안 됩니다 한 건도 근데 제가 쭉 법만에 오니까 가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나처럼 10건 20건 옆에서 보면 옛날 생각이 다 나요 저 사람은 저 슬럼프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초반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를 첫 시작으로 제가 남들과 다른 물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수 권리 특수 물건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가 나왔대요 이거는 1초도 보지 않습니다 매각 제외 쓰는 순간 넘깁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저의 진짜 경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고수익의 물건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 최악의 사태는 어떻게 되고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앞으로 쭉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걸 넘어가는 이 과도기점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거 실천하세요 지도 사셔서 그리시는 거 그리고 경매지 철하시는 거 자 여러분이 실천을 또 안 할까봐 제가 10년 이상 안 했던 이거를 2019년에는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가지고 검사할 거야 하고 계시냐고 자 이정도까지 2019년을 맞이하는 초심에서 제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2 4 5 5 5 5 5 5 6 한글자막 by 한효정